장진영, 강혜인 부부 장진영, 강혜인 부부 부모 됐다. 첫 등녀, 산모, 아이 건강 루플렉 빅트 출신 보컬 트레이너 장진영, 배우 강혜인 부부가 첫 딸을 품에 안았다. 25일 관계자에 따르면 강혜인은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산부인과에서의 69kg의 딸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전해졌다. 장진영 강혜인 부부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10년 10회의 결실을 맺었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한 이들 부부에게 주변에 많은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장진영은 YTN 스타에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명을 튼튼히로 지었었는데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와이프가 너무 고생했고 대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진영은 지난 2002년 그룹 블랙빅트 멤버로 데뷔했다. 보컬 트레이너로 KBS ETV의 언니들의 슬램덩크의 무넷 아이돌학교 등에 출연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강혜인은 지난 2006년 EBS 드라마 비밀의 교정을 통해 데뷔했으며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너는 배 등에 출연했다. 하나님들에게 출연을 받았으면 좋겠다. JOURNALDE 2. 1. 2. 감사합니다.